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것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중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올 여름에 선교를 떠나시는 분들만 한번 이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 내 영혼 거룩한 은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믿음으로 한번 오른손 옆에 들고 주님 앞에 이 고백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은혜를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오직 주님께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길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길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아마도 믿음으로 결정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길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길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이 찬양의 고백처럼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있는 그곳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입술을 열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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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눈물이 신고세서 어떤 상계도 우리 다 함께 입술 열어 주님 앞에 부르신 곳에서 신고세서 나는 예배 사망해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신고세서 나는 예배하네 사망해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신고세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날 저녁에 찬송합니다 우리 한번 잘 이기신 분하고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당신의 예배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 앞뒤 분에게도 손을 쭉 뻗뻗으셔서 인사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주임제 하시는 곳에 주임제 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설이 높여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주임제 하시는 곳에 주임제 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설이 높여 찬양합니다 내 영혼 노래하며 주임제 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설이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고백합니다 주임제! 주임제 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설이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이번에 형제님들이 고백할까요 주임제 하시는 곳에 주임제 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설이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임 주임제 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설이 높여 찬양합니다 두 손을 두 손을 들고서 설이 높여 찬양해를 두 손을 두 손을 들고서 설이 높여 찬양해 하나다! 두 손을 드ğini 두 손을 들고서 설이 높여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할 시어도 왕의 왕계신 예수 그분을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의 승을 자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에게 손바닥을 마주치면 알렐루야 주를 찬양 오 알렐루야 주를 찬양한 생명의 승을 찬양해 또 다른 분에게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를 찬양 알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승을 자 우리 힘차게 한 번 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님을 찬양할 시어도 왕의 왕계신 예수 그분은 다스리시는 예수 오직 그분께만 생명의 승을 찬양해 우리 한 번 앞뒤 분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승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승을 찬양 자 우리 한 번 자리에서 나오셔서 조금 더 멀리 계신 분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승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승을 찬양해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해뜨는데 해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우리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이름 해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자 우리 옆에 사람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장들아 주 이름 찬양해 예 예 예 우리 믿음으로 성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성포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자 우리 함께 오신 분들과 손을 맞잡고 랄랄라 할렐루야 영화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영원가지 주 이름 자 온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성포합니다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영화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대부터 영원가지 주 이름 찬성하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성포하는 것처럼 해 뜨는 데서 해지는 데까지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을 지연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온 세상에 온 세대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큰 박수 함성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같이 나 기쁨에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자 우리 다같이 나 기쁨에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한 번 더 나 기쁨에 나 기쁨에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한 번 더 나 기쁨에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주행한 일 볼 때 어둡던 지난 날 주가 바꿔주셨네 높은 곳에 올라가 그게 외치 것인데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람 모두에게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영광?",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바바바바밤 바바바바바바바바밤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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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날 구원하셨네 언정일 난 춤추리 그 사랑에 부르네 날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언정일 난 춤추리 그 사랑 대부분 내 맘 벅찬해 눈벅 벅찬해 주행한 일 볼 때 어둡던 진한 날 주가 바꿔주셨네 높은 곳에 올라가 그녀발치고 싶네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모두에게 날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정일 난 춤추리 그 사랑에 큰 소리로 나아가 해 바라밤 바밤밤 바밤 바밤 바밤밤 바밤 바밤밤 바밤 춤추세 주님 얼굴 볼 수 없어도 우린 느낄 수 있죠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우리 다 함께 나 기쁨에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니 그 사랑 때문에 나 기쁨에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내 온종일 난 춤추니 그 사랑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바람밤 바람밤 바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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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вп מע 바밤 바밤밤 바바밤 바바밤 우리의 기쁨의 근원 대신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랑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전히 나 춤춘 그 사랑 때문에 나 기쁨에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우릴 구원하신 주 온전히 나 춤춘 그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나 기쁨에 나 기쁨에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오 온전히 나 춤춘 그 사랑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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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날 저녁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릴 위해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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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흘려야 할 비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인생의 재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내 생명 재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도 주님을 수립하여 나의 삶과 주민도 한빛 없으니 주 영광 나의 생명 주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순이 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Oh Oh 세상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비가 피로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재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재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만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즐금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는 미랄대여 사러지니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만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즐금도 아낌없이 주게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는 미랄대여 사러지니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구 Marg história 기 ras가 나의 삶과 고맙습니다 그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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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친 양을 찾아 망상에 이리저리 헤매기는 한 영혼 찾아다 예수님 마음 오늘이 날 저녁에 내게 주소서 진정한 세상을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만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흘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땅 안에 이리저리 헤매는 서러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만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주님께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주님께 죽음도 아낌없이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주님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이 되며 하나님이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두 손을 내어드린 채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날 저녁에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삶이 녹아진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 따로 나의 삶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충분히 얻은 그 사랑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그 은혜 아버지님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바로 그 자리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주님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생명이 흘러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린 채로 주여 한번 부르실 것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기자로 등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저자는 지금 엘리랑 바로 사무엘을 상당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엘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그때 등불이 켜져 있다는 거죠 자기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괴가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어디에 있죠? 지금 이 사무엘은 지성소에서 잠을 잔다는 말인가요? 아니겠죠?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인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무엘을 세 번 부르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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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셨는데 하지만 사무엘은 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엘리에게로 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사람에게로 갔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부르시는데 사람에게 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부르시는데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러분 여기서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사무엘이 정말 여호와를 하나도 몰랐다는 뜻이 아니겠죠 말씀으로서 훈련을 어머니에게 받았습니다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했다 이런 뜻이고요 또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식은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었는데 체험적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왜 사무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인간의 말인지 분별하지 못했는가 성경은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가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저자는 이 엘리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기독교가 타락해서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주의에 물들고 또 비성경적인 모습이 너무 교회 안에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을 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로 서는 이 장면인데 여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말씀으로 알지 못하면 여호와가 친인에게 말씀하셔도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체험이라든지 신비적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여호와를 그것만으로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지경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사실을 직감한 이 엘리가 드디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 여차이 여차이 하라고 이렇게 일러주죠 하나님은 세 번 부르시고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아직 어리네 끝! 뭐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다음 기회에 꽝!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포기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응하실 때까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네 번째 부르심에 하나님과 사무엘의 조우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어린 사무엘을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린 아이를 만나시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지 영호와께서 이마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입니까? 전과 같이 임하여 서서 이 아이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린 꼬맹이 하나를 만나주시려고 임하여 서서 계시는 거예요 마치 시종드는 종처럼 이 아이가 반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아이를 아이에게 다가오셔서 부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자애로우신 모습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뭔가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하셔서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만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야 만날 수 있고 기도의 분량이 차야 응답해 주시는 꼬장꼬장한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동네 가게 앞에 앉아 계시다가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말을 거시는 마치 동네 아저씨 같이 당신을 낮추셔서 말씀하시는 겸손한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 자체가 자기 비하이고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에게 그 어린 아이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죠 11절에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듣는 자마다 두 기가 울릴 정도의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경험도 하지 않은 이 아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두 기가 쩡쩡 울릴 정도의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엘리 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엘리에게 선포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 자신도 이미 알고 있는 자신의 자녀들의 죄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영원히 속량함을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이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판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자 결국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만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괴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엘리의 자부도 며느리도 그의 남편들과 또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해산하다가 죽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결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심판의 소리를 심판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뭘까요? 빠지라는 살은 안 빠지고 나이 30밖에 안 됐는데 머리가 막 빠지는 그런 겁니까? 시집도 안 갔는데 막 똥배가 나오고 기미, 주근깨, 블랙헤드 막 커밍아웃을 막 하기 시작하고 시험치는 대로 다 떨어지고 고백하는 자매마다 다 차이고 거절당하고 뭐 이런 게 심판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성경에서 목격했던 불과 물로 막 그냥 쓸어버리시고 태워버리시고 막 그런 게 심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심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대소롭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2사에서 29장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듣지 않는 핑계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나는 이 성경 책이 이 게시의 말씀이 봉하여져서 읽지 못하겠노라 나는 글을 몰라서 읽지 못하겠노라 라고 계속 핑계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된단 말이에요 나는 피곤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읽어요 바빠서 못 읽어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못 읽어요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하니까 배우려고 하니까 제 수준에는 못 따라가겠어요 이런 수많은 핑계대를 대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의 심판의 모습으로 2사에서 29장에는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이유, 그 결과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12절 13절에 가서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입술은, 입술로는 나를 경애하나 마음은 내게서 떠난 모습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 찬양은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다음 세대를 주도해 나가고 이끌어 가야 하는 청년들조차도 가장 지적으로 클라이막스의 절정에 있는 청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익히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빠서 읽을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말씀 나누는 것보다 우리 삶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입술로는 나를 경애하나 마음은 내게서 떠난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 사연은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재앙이고 가장 큰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런 심판이 임한 그 다음 날 엘리는 사모예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에게 고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대체 엘리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무려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무려 말씀이라는 말이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가 하면 다섯 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듣지 않고 여러분 이제 심판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면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미 드셨는데 결국은 이 말씀을 듣는 엘리의 모습조차도 회계를 위한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이 15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 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영화의 집에 문을 열었다 사무엘이 영화의 집에 문을 열었다 아주 상징적인 말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상징입니다 마치 성태치 못했던 한나의 태가 열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집도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듯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시대가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많은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는 세상이 바뀌는 시점을 법이 바뀌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쟁하고 데모하고 운동하면서 끊임없이 법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물론 독재에 대한 투쟁이라든지 민주화 운동이라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시대가 바뀌는 시점은 그렇게 이념이 바뀌고 법이 바뀌는 시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동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 시대가 변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갈대야 우울호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그에게 진짜 아브라함의 의미 있는 인생이 시작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고 늘 우울하고 삼류 변두리 종점 같은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상의 중심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점이 언제 온다는 말입니까? 임용에 합격하고 시험치는 것마다 다 되고 공시에 패스하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들려지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말씀이 엘리에게서 사무에게로 이동하자 시대가 바뀌었다 말씀이 엘리에게서 사무에게로 이동하자 시대가 바뀌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방법 이 패턴은 사올 왕에서 다시 다윗 왕으로 정권이 교체될 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고 우리 역시 다음 세대로 세워져야 하는 패턴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삼라만성을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찌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찌어다 말씀하시다가 기록된 말씀을 우리 두 손에 주고 가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장면으로 이 66권은 끝난다란 말이에요 이 성경 66권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으로 시작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사건으로 끝나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쫙 보십시오 그 사이사이에는 촘촘하게 영화에 행하신 일들이 촘촘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 행하신 일들에 그 사이에 더 촘촘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새로운 세대 진정한 다음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19절 이유는요 사무엘이 자라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알았다 저만 읽었네요 여기서 세우셨다는 말씀은 2장 35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는가 하면 나를 위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그러셨죠 그런데 여기서 이 충실하다는 말이 여기서 세우셨다라는 말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충실한 종은 누구예요? 사독의 집안이 아니라 사무엘인 것이죠 사무엘은 그의 말이 다 응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인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온 백성이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자기 혼자 사명받았다고 신학교 가겠다는 식으로 사무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온 백성이 다 인정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월터프루그마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회성으로 일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모두가 인정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무엘이 이럴 수 있었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영호와께서 그와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질게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영호와께서 신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영호와께서 신로에서 영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셨어요 영호와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영호와께서 말씀으로 그와 함께 하시사 사무엘의 말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사무엘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임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자 사무엘의 말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말 속에서 보이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분이 된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말씀을 드림으로 그분과 사귐을 갖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분께 우리의 말씀을 아래는 기도로 그분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무엘이 응답하실 때까지 4번이나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몇 번이나 말씀으로 찾아오셨나요? 여러분 또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그 밤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엘리에게로 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혹시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말씀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은 느낌이나 윤리적인 강령이나 철학적 사변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성경 공부 교제의 도구로 전락시키거나 교제하며 가볍게 나누는 한담거리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 인격적인 교제를 방해하는 비인격적인 도구로 전락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안 되고 읽고만 있어도 안 되고 줄줄 암송하고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풀고 날마다 해석을 하고 날마다 이렇게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화할까 봐 두렵다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기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도구 삼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어떤 도구로 전락될 때가 많을까 봐 두렵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얼마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이 말씀 앞에 인격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접하며 얼마나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동의 듣겠나이다 라고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은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 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길이 막혀 있고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답답한 지경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절대 반응할 수 없어요 혹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인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심판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음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뼈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들려지는 말씀을 듣는 것은 그런 시대는 갔어요 오늘날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야 하는 인격적 책임이 있는 때입니다 시대의 변화는 법이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이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선지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도구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전인격과 삶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